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이동시키자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이동시키자 그래서 교육자 선교회원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레마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금고에 가득 채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약속을 우리가 교육자들은 가난해져야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자들이 재능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사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재정이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재정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약이 제한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네가 재물을 얻었는데 네가 스스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재물을 얻을 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 기름 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이 밤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재등의 기름 붐 임해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 능력 실수하면 너는 부유한 자여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내가 가난한 것 같아 실제로 주의 종들은 성빈의 삶을 삽니다 훨씬 더 부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약자의 길을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가난한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가난한 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여 여기서도 끝나면 안 돼 실상은 부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 봄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약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기름 봄이 다시 일화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오늘 라시간에 했던 천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11절을 찾아봐요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현재보다 천배를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천배다 많게 했다는 것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오리를 보면 저 사람의 능력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배다 많게 하되 내 능력을 어떻게 천배다 많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배 만비하면 우리 목사님 뻥이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분이 고식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참석을 한 거예요 주일반 참석하다가 그런데 부흥사와 와가지고 여러분 수만 배의 축복을 받길 바라 그러니까 수만 배 하면 좀 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 목사님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말이야 만배 천배 이러는데 뻥이 심하더라 성경은 하늘의 별처럼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이고 세상의 티끌처럼이에요 이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를 하나님이 준비하였다가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자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지출이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재정의 기름보험을 이미 받은 거예요 지출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수입을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은혜의 성까지 올라와야 돼 재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교사님들 위한 숙소 그러니까 한 공사님이 기도하니까 계속 김치를 만들어서 봉소하다가 그걸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아파트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딱 내놓은 거예요 주님을 이름으로 그래서 스케줄이 쫙 나와 전 세계의 성교사들이 나 거기 가서 언제 가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쫙 아침에 내한테 보낸 내가 고맙다고 축복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수입이 한 달에 딸이 아들이 용돈으로 300만 원을 주니까 그 300만 원 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많은 성교사들한테 이제 딱 플라스틱을 사가지고 이렇게 쫙쫙 김기복 군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한 번 왔어요 근데 그 군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한 채를 줬다 이거야 그래서 성교사님들 이제 쉬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을 잡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출을 먼저 결정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부터는 내 수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재정을 내게 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조그만한 걸 해서 훈련을 해봐야 돼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감동이 되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이 주시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타임이 되면 그걸 딱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악인은 형통한가 그에 대한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건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건 다윗의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악인은 형통한데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악인의 형통은 조주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형통해요 그건 조주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이 내리는 건 축복이죠 그렇죠? 어떤 안철입사님이 주일날 예배 살짝 드리고 그냥 축도도 끝나게 가서 골프를 쳐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딱 차를 들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골프채에 천둥이 받아버린 거야 골프채를 너무 각도를 높이 들었나? 아무튼 갑자기 천둥이 팍 때려버리는데 그대로 쓰러졌어 천둥이 통과해가지고 발 끝으로 나오면서 발이 다쳤어 병원의 고사님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EBS 여기까지 나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제대로 안 드리고 골프채 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훌륭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안철입사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들이고 주일 성수 안고 골프채다가 베락 맞은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권사가 아이고 당신 주일대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벌주신 거야 저주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해기할 남자가 단 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이 벌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방정맞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돌려치기 쓰리쿠션으로 가야지 당신만이 예배 안 드리고 주일사 꼴 좋다 베락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내가 잘못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목사도 그런 말 안 해 못 해 그런 사람 성질 나가지고 이게 편네 이러네 이러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 때도 쓰리쿠션으로 하세요 그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 좋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골프채에 벼락만 맞는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앱에 빠지고 그러다가 점점점 믿음에 떠나가지고 골프만 치다가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벼락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벼락 맞아서 죽은 건 아니고 전기가 통했으니까 발끝으로 전기가 나가면서 발만 좀 다치게 했다 벼락받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벼락이 딱 통과하면서 뻗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딱 통과해서 땅으로 나가요 전기가 그러면서 발에 막 구멍이 뚫리고 그래 맞아보고 싶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나 어떤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요 간증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무슨 간증이었더니 제가 벼락을 맞았는데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벽이 다 나와버렸대 벼락 맞는 순간에 체질이 변해버린 거야 원래 만성 질병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야 벼락 맞는 은혜도 있더만 그런 벼락은 몇 번이라도 맞고 싶어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벼락 맞는 순간에 전기가 쫙 그러면서 모든 벽을 다 태우고 지나가버린 거야 벼락의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사님들 이분들은 사회비도 없어 그런데 교육자처럼 일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힘들 때도 많고 또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참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려해 주시는구나 오키나와의 집회를 갔을 때 동경에 집회를 하고 원래는 오키나와의 집회 예정이 없었는데 동경 집회가 너무 은혜롭게 되니까 오키나와에서 이성으로 제 설계를 듣던 분들이 동경으로 오겠다니까 그게 배인값이 얼마입니까 다 온다는데 배인기를 타고 그래서 그게 백 명이 넘어가면 도행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오지 마라 내가 오키나우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동경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와서 여기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다시 월요일날 개포방에서 오키나우로 세체로 가니까 일본은 뭐 수시로 날아갈 수 있죠 배인값도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오키나로 갔는데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모든 예약을 준비해놨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예약을 했잖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보통 뭐 한 2, 3주 전에 예약을 하는데 한 달 전이나 근데 그거는 뭐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호텔에 딱 가했는데 호텔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뭐 호텔 수준의 그런 호텔 같아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영화제가 오키나와 영화제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영화 배우 감독 스태프들이 다 와가지고 방이 안 와서 이것도 예약했는데 힘들었다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그래서 감사 아 괜찮다고 이제 근데 성교사님이 막 프론트에서 막 일본마로 따지는 거예요 예? 쓰미만색 쓰미만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 쇼파에서 보니까 근데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작업을 한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예? 작업을 한다는 마음이 딱 드는데 막 이렇게 뭐 하더니 성교사님이 막 오더니 춤을 확 추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평화됐는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분명히 예약이 진행됐고 예약이 확정됐다는 걸 아는데 매니저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이 직원이 예약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방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줄 방을 그러니까 이제 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일본 사람도 참 일본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 사람들이 착하다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의 호텔이 전적인 실수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의 모든 호텔이 다 독이 나버린 거야 그냥 남은 거는 이제 최고급 호텔 너무 비싸니까 하룻밤에 200만 원씩 하는 거 하룻밤에 200만 원씩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 그것도 많이 남지 않고 몇 개 남은 거예요 예? 우리는 10만 원짜리 예약을 했는데 200만 원짜리 4박 5일 그대로 그냥 업그레이드 다 시켜가지고 그 호텔로 가십시오 우리가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 호텔에서 다 호텔이끼리는 또 있잖아 또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손님들 대주고 하니까 200만 원 내지는 않지 손님들은 내지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왔습니다 잘 쉬고 뷔페 수준이 신라호텔보다 더 달라고 오더라고 예? 거기에 뭐 세계적인 막 영화 배우들 다 거기고 영화제 기관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때로는 이 사역자를 이렇게 이루어주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한 사람의 실수를 요도해서 야 박 목사가 이 중간 일본 용원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맛있게 식사하게 만들어야지 좀 더 편안한 숙소에 자게 해야지 이런 배려를 제가 느낄 때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얘기를 연초에 하는 이유가 기도 제목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빠진 과정은 거의 없어요 다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해서 이 재정에 기름 붐을 확 가게 해서 이 재정을 지배하도록 해야겠다 아멘이시죠 저는 재정에 눌린 적은 없어요 저는 가난했지만 가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다만 불편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소망으로 계속 송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재정의 기름 붐에 대한 깨달은 게 한 15년 전부터 이 재정의 기름 붐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나에게 기름 붐을 주었는데 내가 진짜 기름 붐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역지 안에서 재정의 기름 붐에 대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 이건 기름 붐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의 재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질병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제 한 번 한 번 회복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정의 기름 붐이 강력하게 임해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에게 재정에 기름 붐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 이희돈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재정 간증에 대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에 올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주로 뉴욕이나 이내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그 세계무역센터에 총재도 하시고 이사도 하셨는데 그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것은 뉴욕의 쌍둥이 핀들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본부고 전 세계 329회의 세계무역센터가 나라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가를 강제합니다 실제로 재정을 움직이는 곳이에요 전 세계 재정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곳이 세계무역센터인데 그게 빈나덴의 공격으로 쓰러졌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야 아들 고생하지 마라고 현금을 캐시로 넣어서 존나 보다 하고 봉투를 딱 집어넣고 아버지 앞에서 얼마에 열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 타자마자 봉투를 꺼내갖고 얼마든가 봤더니 돈을 얻고 편지지 한 장만 있는 거예요 편지지도 길지도 않고 아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꺼낼 때 돈이 빠져버린 줄 알고 수표가 빠져버린 줄 알고 자꾸 밑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스튜디오스가 손님 안전벨트 몇 시고 폭발 앉으세요 자기는 지금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냥 편지 하나뿐이야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데 그 간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집에 가시면 그분의 간증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성교사를 돕는 성부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2억 원 정도를 성교를 위해 쓸 수 있게 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성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성교사가 되라 성교사가 되라 그러니까 성교사가 되고 싶어서 성교사 대회하는 곳에 가서 할머니가 맨 앞절에 앉혀렸대요 앉혀렸데 영어로 하니까 통역도 있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분들 농화들 수화하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다가 성교사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는 얘기를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통역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성교사를 돕는 기업가가 될 사람 성부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늦었지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교사를 돕는 성부가 될 기업가가 될 분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곱 살 먹은 애가 일어나니까 어린아이가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열 명이 와가지고 저 소년을 저 아이를 축복한다고 열 명이 손으로 누리면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성교사를 돕는 성부가 되라고 난 그게 아니고요 성교사가 소용없어요 열 명이 눌러버리니까 자기는 성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을 눌러가지고 성교사를 돕는 기업가가 되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이분이 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간정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분이 캠퍼스에서 자기 제자를 어떤 자매님에게 성교 꿈을 가르쳐다가 정돌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여보 여보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형제님 이렇게 부른대 자기에게 그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건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 다 정리하고 성교제 떠나자 그러면 이제 여보라고 부르면 이 사람 뭔 소리가 했더니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 그랬어요 자매님 형제님이 저한테 성교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죠? 주님이 면역하면 무조건 순정해야 된다고? 그랬지 형제님 우리 성교를 떠납시다 다 팔고 다 드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 그러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매님 자매님에서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성교를 갔다 와서 다시 또 뉴욕으로 복귀해서 단기 성교니까 2년 봉사하고 다시 또 기후교회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이분들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 안에도 믿음은 없는데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괜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도 같은 남자인데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던데 선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르쳐고는 왜 안 해? 가르쳐고 그런데 왜 돈 없어? 이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누구도 느끼는 거야 그리고 기분이 확 상해 그 사람 곁에도 확 싫어 다른 데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찾아와서 염장을 질러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래 헌신하고 다 드리고 또 성교가 와서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고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믿음도 없어도 돈을 하나님이 확 주시는데 뭘 해가지고 그분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싫었는데 또 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집들이 하는데 좀 와주시겠습니까? 진짜 가기 꼴백도 싫어가지고 그런데 또 초촌장을 주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같은 교인인데 어때? 오렌지 카운티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들어봤죠? 백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그 동네에 이제 거기에 집주소 준대로 찾아갔더니 진짜 집이 의리의리 하더래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인 거예요 이제 들어갔더니 뭐 막 가구 보여주고 막 하는데 짜둥이 확 나는 거야 인상이 확 됐다 그래도 축제인데 집들이는 자기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래요 얼른 멀릉도 말릉하고 산책 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걸 둘러보니까 그 집들이 다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산책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되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볼까? 성경은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고 집 팔아서 드리고 몇 번을 집 팔아서 드리고 지금은 현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내가 구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구하는 거 이쪽에서 제일 좋은 집을 한번 구해보자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멋있는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침을 딱 발랐대요 딱 바르고 하나님 이 집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또 그냥 침만 바르면 된 게 아니고 40일을 해서 돈다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40일 작정을 하자 그래서 오늘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도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지나도요 이렇게 보고 지나면요 신고해버립니다 바로 그렇잖아요 누가 집 앞에도 주로 보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안 본 척 하고 이렇게 넓히 넓히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날은 왔으니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부터는 승용차로 바로 한 30분이나 걸려 거기까지 오려면 자기 집에서 그런데도 퇴근하면 언제나 거기를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40일이 거의 다른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40일 동안 통장에는 딱 500불 50만원 60만원 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수백억 되는 집을 사겠다고 침을 바르고 40일 돌았어요 돌다가 자동차 빵구만 놨어요 돈만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돌고 나서 거기를 집을 한번 이렇게 이상한 자기가 느낌에 이렇게 살짝살짝 보면서 도는데 왜 40일 동안 불이 안 켜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돌았는데 이상하다? 왜 저녁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집이 불이 안 켜져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인데 그래서 가보기로 마음먹고 처음으로 대문으로 가봤대요 물을 한번 흔들어보고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옆집에서 아줌마가 옆집 미국 아줌마가 백인 아줌마가 그랬더니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 봤는데 계속 요새 며칠 들 이렇게 여기를 도는 걸 내가 봤는데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목적이 뭐야? 여기 어슬렁거리는 거 이러니까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여기 놀러 왔다가 너무 집들이 알아와서 구경하는 거 죽이고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내 집이 불이 꺼져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한국 아줌마나 미국 아줌마나 이건 똑같으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집이 이혼해가지고 지금 이혼선수 걸려가지고 지금 집이 복잡해 뭐랬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정보를 다 얻은 거야 갑자기 아 이 집이 지금 어렵구나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을 흔들어보는데 명함이 하나 딱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왔더니 그 경매의 어떤 그 매니저가 명함을 걸어놓은 건데 아 이 집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오렌지 가운데에 몇 번지에 그 집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더래요 당신 누구야? 나는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 내가 경매사일 때 올린 적도 없고 당신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어? 이 집 정보를 다 아는 수가 있고 가르친 사람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라고 하더래요 내가 올린 적 없으면 당신 어떻게 이걸 아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데 사기는 사실은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이 집을 이게 사겠다고 이제 오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하면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 테니까 그래서 가격을 확으로 해서 3분의 1 가격에 딱 제시를 했대요 여보 지금 장난해?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마 집값 떨어져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대요 40일 괜히 했나보다 그런데 한 포럼이나 지났나 전화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분 맞죠? 전화했죠? 맞다고 지금 당장 오라고 당신은 유아 럭키맨이라고 그래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대요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지금 그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거 이게 커리어 신용의 문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급하게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더 싸게 그냥 빨리 빨리 처리해 주라고 욕심도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여기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당신 현금 얼마이냐고 빨리 지금 이거 지금 찾다가 그 다음 날 팔아도 몇 배를 받으니까 지금 이거 빨리 돈을 돈을 있긴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돈이 5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있는데 왜 완화가 돼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절차도 복잡한 거 아직은 그렇다고 여기는 아주 급하게 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분의 신용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그러면 내가 현금은 곧 오겠지만 아직 안 오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담보로 론을 만들어준 거죠 그 대출을 만들어줬는데 그냥 10원 하나 안 들고 없이 그냥 그 집을 계약해서 잔금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0원 하나 없이 그걸 샀는데 실제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했어 이분이 우리 가운데 최고 좋은 집을 근데 이제 그 항상 염장 지르는 그 집사님한테도 초청장을 줬어 그 어머니가 자기 집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집이요 사람이 말이야 있으면서 어무수하고 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 막 화를 엄청 내더래요 예 자기 입장이 곤란했다고 하면서 막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또 그분이 그 집은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기분이 좋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한 달 동안 그냥 발이 땅에 안 닿더래요 몇 백을 벌어버렸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데 부인이 형제님 이렇게 부르대요 부인이 형제님 부르면 저기는 불안해 성경에 공짜로 얻은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집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는데 형제님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밥맛이 없으려버린 거예요 아예 밥맛이 없더래요 진짜 일주일도 밥을 먹으면 안 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매님이 한 번 결정하면 형제님이 따라야 되는 거야 강업을 또 그랬으니까 그냥 발이 땅에 안 닿는 삶을 살고 꿈에 잠을 자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 집에 살면서 그걸 통째로 드리자 이거야 단 15도 남기지 말고 그걸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런데 뭐 이제 어떻게 그 자매님이 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드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간증은 여러분들이 찾아들어봐 너무나 놀라웠게 그 액수만큼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씨앗 그 심는 그 헌금을 그냥 먹지 않으시고 정말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김포 영광교의 이 건물을 살 때도 그렇고 서울 영광교의 건물을 인수할 때도 그렇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자정의 기름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간증하려면 다 말할 수가 없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건물도 유치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들어오면 경매 전문가도 떱니다 쉽게 이걸 해결을 못해요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 한 푼도 안 나옵니다 10원 한 짜리 하나가 안 나와요 유치권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잔금을 유치권이 유치권 소송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잔금을 치릅니까 은행에서는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저는 10원 한 없이 이 건물을 인수하는데 돈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용인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2억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로 계약금을 치는 거죠 잔금은 100% 용자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잔금을 치르지 그러면 그 계약금 날려버린 겁니다 그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치권 업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또 이렇게 토킹업하고 대단하잖아요 유치권 업자 이분은 딱 대단히 독이 올라와 있어 무조건 받아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경매 낙찰을 받은 서울용호원께 박유민 목사입니다 혹시 신앙상을 하십니까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일단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한테 대두면 안 되잖아 한참 대답을 할까 말까 하더니 예 저도 집사입니다 이런 거야 집사가 목사한테 가면 안 되죠 그건 맞는 거죠 내가 웃으면서 당연히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유치권 제가 다 해드립니다 10원 하나 안 빼고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당신이 유치권을 해악을 하는 도장을 찍어줘야 내가 해줘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유치권을 해악 안 하면 내가 재판에서 당신이 10원 하나 안 줄 거야 선택해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워낙 박식하잖아 그게 상가는 공사합이 10억을 들었어도 유치권 행세를 할 수는 있지만 법의 판례에 따라서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재판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10원 시간은 걸리지만 내가 잔금을 못 치르면 내가 이기나 많아지 개학금 날리고 이거 경매는 끝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포기각서를 한 때 도장을 눌러줘야 돼 그래야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고 그래야 잔금을 치르고 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10원 하나 받은 게 없어 내가 대출을 받으면 줄게 그러니까 주면 내가 눌러줄게 이렇게 하게 된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인격을 믿고 목사님 눈을 보니까 거짓말 사람 같지는 않고 놀러져서 10원 하나 없이 잔금 치러서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박수로 영광 그리고 우리 할로리아 유치권이 있으니까 3채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25%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실매가가 아니죠 아시죠? 실매매가의 절반에 유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매매가가 60억이면 감정가가 30억이 된 거예요 이게 감정가가 30억이 돼 있거든요 실매매가가 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25%까지 떨어지니까 그런데 유치권 때문에 아무도 못 떨어지는 거야 한 사람이 덤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유치권 해결해야지 또 잔금도 없지 그러니까 유치권 해결 안 되면 잔금이 못 되니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자기가 가지고는 현금만 가지고 덤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난 나한테 못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박영민 목사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이게 수영장이었지만 수영장으로 어느 정도 쓰다가 박영민 목사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모을 계획도 다 되어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박수리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저는 서울영광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영광교회도 돈 한 푼도 없는데 아니 제가 새 들어있는 교회가 경매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보증금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주인이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세를 250인가 3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뭐 톡톡이 100만 원도 올려달래요 그래 뭐 너무 어려운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집사님이세요 건물주가 그래서 올려드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벅찰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경매 나갈 때 말통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경매 나갈 때 말통하니까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세입자들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유지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그럼 나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대책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고민이 막 생겨 제가 서울공학학교 개최관 교회는 건물이 참 좋아요 위치도 좋고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상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됐는데 막상 그 근처에 구업을 하니까 건물도 없어 건물도 없고 그런 크기에 건물도 없고 어렵더라 이거 이제 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길바닥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청년들이 저희 교회 요즘은 청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집이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전에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살았어요 아예 토요일 같은 2, 30명 늘어와서 밥 먹고 막 그렇게 지금은 이제 복사님 힘드니까 배려한다고 청년들은 이제 오지 않고도 내가 좀 원하는 얘기도 많이 못해요 근데 청년들이 뭐 한참 막 한 2, 30명 와가지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 갔어요 다 보내고 나니까 토요일 밤 한 10시 정도 11시 10시 반 정도 됐어요 내가 이제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왔길래 뜯어보는데 신월동에 건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교회 건물을 매매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자꾸 바로 5분 거리에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도 되겠냐니까 와도 된대요 그래서 밤에 갔더니 너무나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세상에 빨간 건물을 어떻게 이쁘게 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김찬호 간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아 이 건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원장들 장례님 다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건물 다 보고 나니까 12시가 넘었어 다 구경을 하니까 밤 12시가 넘었는데 토요일 밤에 김찬호 원장님 다 전화를 한 거야 이 원장님도 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다 이제 잠옷 바람에 이제 옷 입고 막 모자 쓰고 왔어 저녁 늦게 이렇게 부른 것은 결정사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반드시 살 거고 당신들은 이거에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나온다 결정하면 안 되고 당신들이 이 원장들이니까 그냥 사겠다고 동의만 해주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세 서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게 됐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 열쇠를 장례해 주면서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땅값도 안 받고 준 거야 그러면 10원 하나 없이 대출로 다 받았어 그 금액을 그리고 그 산 김에 그 옆에 건물을 꼭 사야 되겠더라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 옆에 건물도 함께 사버렸어 왜냐면 교회 가서 산다고 하면 그냥 많이 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살 때 같이 계약을 해버렸어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날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100명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찾아온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찾아왔는데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천만 원만 갚아달라 그렇게 하면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이 차담원 분들이 근데 나는 자그만한 계약을 해버린 거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내한테 줬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잡힌 사람들 많잖아 손동 아버님 여기도 나한테 보냈네 확 잡아버려 나는 확 끌어당겨버려 절대로 나는 안 놓쳐 세영민도 놀러왔다가 확 잡혀버리고 뭘 나한테 이력서 낸 사람들이 아니여 내가 딱 이 사람을 쓰고 확 나는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제가 누굽니까 고플 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안 놓친다 제정도 내가 할까 말까 500만 원만 더 싸게 하면 안 될까 2000만 원 이렇게 했다면 제가 그금을 못 가졌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다 확 집어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즘 서울에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헌금으로 지으려고 하면 땅값만 몇 십억여 건물을 고사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포하고 서울은 또 차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제정의 기름붐 받고 나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건 박목살이 준비된 거야 내가 딱 찍어버리면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 역사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그래야 돼 손만 대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아멘 발걸음이 닿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입술에 기도가 머무는 것보다 닿는 것보다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눈빛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 눈빛이 닿는 것보다 기도가 닿는 것보다 손바닥이 닿는 것보다 발걸음이 닿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에 줄 수 없어서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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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용과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게 흑암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른받은 택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흑암중의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붐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정의 기름붐을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이기는 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미러클 머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 김평학교의 성도들은 지금부터 2020년부터는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부가 되나 삶은 성빈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성부가 돼 어떤 재정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 노인숙이라고 우리 최종론사님 소개해 줘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신 분인데 내가 이제 강남에 가서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축복기도 한 번에 천만 원이야 제가 축복기도를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나한테 요청을 해 그러면 내가 가야 될까 말하니까 고민이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축복기도 꼭 받고 이게 땅 파고 있더라고 강남 송파구에 땅을 파고 있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갔더니 땅을 막 파는 공사야 건물을 헐고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했는데 목사님 천만 원입니다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런 걸 하면 계속 다니고 싶어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축복해가지고 건물 짓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분양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배를 벌었더라고 지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아프리카 헌금 천만 원을 했는데 세상에 무슨 짓기도 전에 분양 다 돼버리고 송파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만 이게 무슨 이사평형 빌라인데도 막 몇 억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얼마 주고 지어놓고는 몇 층을 올려놓고 순식간에 분양이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몇 번 하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아 여기 풍무동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2억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다 넘어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도 20개 장론입니다 이분이 막 찾아와가지고 사정사정 모든 권란 모든 권리를 줄 테니까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줄 테니까 2억만 왜냐하면 지금 두 시간 뒤에 은행문 닫히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거 다 넘어갑니다 이게 조단위의 프로젝트인데 2억이 없어 넘어갑니다 2억만 해주시면 모든 권리를 그럼 계약서를 써 그래서 모든 권한 거기 건축할 권리 이전의 권리 납골당 권리 나한테 주는 걸로 그리고는 2억을 줘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풍무동에 김포에서 허가된 하성면에 납골당 허가 이전 허가 거기 아파트 짓는 허가가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돈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거 사업한다고 조단위 사업인데 이걸 머리 아파서 내가 나 안 하랍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번 집회 끝나고 만나야 돼 안 하길래 당신만 들어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업한 사람 얼마나 많는데 권리를 좀 주던가 그래야지 그게 완전히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완전히 권리를 받는데 이분은 이제 몸도 아프고 돈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벌어놨는데 그거 조를 벌면 뭐고 철을 벌면 뭐고 억을 벌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돈을 버느냐 이거지 우리는 그거 아닙니까 먹고 살 만큼 벌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대기업 하는 사람들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 사업을 그러잖아요 자기 먹는 건 별장에서 평생 먹고 살아만큼 돈이 있는데 그 주심만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누가 운영하든 말든 그런데 그걸 막 우리는 다섯 개 먹어 간식까지 먹어 챙겨 먹어 그분은 두 개밖에 못 먹어요 바빠가지고 승용차에서 샌드위치 먹고 대기업보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다 조직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송도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재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취해야 되고 이건 내 안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이 더 많다고 더 누리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럼 불행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되되 사는 건 성비처럼 살자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쓸 지출의 목록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입을 결정하시고 초자인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붐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기름붐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은밀하게 숨겨진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겨 놓은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보아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지파 네 발에 기름이 발목에 찰 거다라고 야구비 그 아들을 축복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가 사는 곳에서 기름이 발굴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만큼 거기에 기름이 수십만 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비 그냥 축복했어요 너는 네 발목에 기름이 찰 거다 그런데 그게 야구비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지금 3천 년 가까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3천 년 만에 발견된 유전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은행은 부도가 나지 않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걸 믿는 사람 박수는 고마워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이사의 욱십장 5절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열방으로부터 재정이 이동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계속 수출이 흑자가 되고 우리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민족적인 기름붐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민족적인 기름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성부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성부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성부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성교사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빈이 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위해 가난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로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을 선택해서 가난한 걸 갖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아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주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집도 없어요 전세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집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강력하게 밀어든 것을 막 폭포 속으로 쏟아지는 것을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나는 그런 축복권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담대하게 정말 진실로 내가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해 당신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권을 가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거기에 눈을 떠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열한기하 사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에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 사람아까보는 한줌 떡가루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 신학생 부인인 순애녀인은 뭐라고 그래 한 병 기름밖에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의 부인은 선지학교 다닌 신학생이죠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에리사를 따다닌 신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아들들이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갈 시기고 지금 이제 이 가부는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앞날이 전혀 불투명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 뭘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러니까 아들 둘이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저 양반이 우리 기름 있는 거 알고 좀 탐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아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내가 보니까 살짝 문 열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네가 어렸을 때 죽을 때 저 선지자님이 너를 품에 안고 기도해서 네가 살아난 거야 선지자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예 우리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집에 그릇이 얼마나 있는가 그 그릇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온 그릇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예 다 모았습니다 이거 다 그러냐 그러면 동네 가서 다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동네 가서 아들하고 그 부인은 부지런히 동네에 빈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 갖다 놔요 그때 엘리사가 축복을 합니다 예 그 기름을 그릇을 축복하니까 모든 빈 그릇에 차고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 계속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얘기한 줄 아세요? 연합계 사장에 이것을 가지고 팔아 채무를 갚고 네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부가 가진 채무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빈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한 가부의 고통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기름붐 받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재정의 기적을 보여주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찍었는데 이게 헛방을 받아가지고 이게 손에서 나가가지고 우물에 도끼가 빠져버립니다 이거는요 은도끼냐 금도끼냐 네 도끼냐 문도끼냐 이 얘기 거기 산신령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네 근데 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나무꾼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물에 빠졌으니 어떻게 네 선지자를 하나님 또 보냅니다 그래서 네 무슨 일이 있느냐 예 제가 빌려온 도끼인데 이것을 도끼를 이제 물에 빠져오고 물에 빠졌으니 내가 이제는 어찌할지 모르겠나이다 이 도끼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또 얼마나 어려움이 그러니까 나무가자라는 꺾고가서 불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 성경은 아니겠구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무꾼에 빌려온 도끼에만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신경 쓴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 우리 가정까지 신경 쓰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라박가구나 순애명인이나 도끼를 잃어버린 한 나무꾼의 그 조그만한 채무에 관해도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셔서 그것이 다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빠진 도끼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물을 해결하고 그의 생활비를 공급하고 그래서 그가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재정에도 병을 초자연적으로 고치신 것처럼 재정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해보시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적은 가난해야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안 돼요 왜 주의적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가난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90% 목회자들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90% 목사님들은 생계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항상 가난할지라도 나는 가난합니다 말하지 말자 하고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올세를 걱정하는 목사라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정의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의 권세가 그래서 나는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다 같이 나는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몇 장 몇 짜리 그게 나오는지 내가 적어놨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아침에 내가 줬던 그 말씀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약한 자여 강하다 할지 다 같이 약한 자여 강하다 할지니라 검색하면 나옵니다 요즘은 검색이 잘 돼가지고 그거 안 외워도 해 검색하면 나오니까 다 같이 약한 자여 현석이 검색해봐라 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하다고 말해야 되고 가난한 자는 난 부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새롭게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항상 입술이 복됐다 이거야 복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의 능력을 제가 널맞아 체험하잖아요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행복하게 저처럼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큰 교회 목사는 많은데 나보다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는 별로 없는 거예요 원성교사님 그렇죠 그럼 그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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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저렇게 말씀 저게 정답인 거야 우리 목사님 행복하지마 내가 조금 더 행복해 이래야 돼 다 제시야 우리 목사님 행복하지마 내가 조금 더 행복해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좋겄다 아이고 입을 찢어야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잘생겼다고 보면 아이고 지절낫다고 그러지마 내가 좀 더 낫다 이러면 끝이잖아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다 같이 내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우 내가 너무 괜찮게 생겼어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아 이래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장노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내가 채수복 장노님 병실에 오늘 갔다 오느라 좀 늦었어요 근데 장노님이 다섯 번 얘기하는 거야 채은종 장노님 잘 계시죠 채은종 장노님 잘 계시죠 다섯 번 얘기하더라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 빨리 내가 눈물 날라오더라고 채장노님 얼마나 잘했길래 채장노님 이러면 다섯 번이나 불러 나도 설교할 때 채장노님 이러면 하루에 세 번 이상 안 부를 데가 없잖아 그렇죠 꼭 찾아가요 부천에 계시거든 원정동에 요양보는 계신데 이제 많이 건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에베 때 대표기도 했대 장노님이 처음으로 병원 요양원에서 기도해배드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 아멘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키를 잘 잡았는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천국마차를 함께 타요 예수님 믿고 천국가요 믿음 지켜 천국가요 하늘을 위해 박수 영광 가난해도 도와 우리는 부유한자인데 주님을 위해 가난하니까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멘 그러나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진짜 가난한 게 아니야 난 정말 부유한자야 이 땅에서 부유한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부유한자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선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주님이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마울이 대산일가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내 쓸 것을 채웠구나 빌리포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내 쓸 것을 전해줬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부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마울은 성교사잖아요 성교사님의 필요 우리가 성교사님 아침에 성교비 드렸더니 오늘 밤에 무슨 또 오병이 헌금한다고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근데 성교사님은 심는 논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여행도 좀 한번 아니 작년에 어떤 공사님이 여행 좀 하고 오라고 200만 원인가 드렸는데 그 200만 원을 또 드려버렸어요 내가 모시고 일본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스시를 한번 드시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라는 수입도 없으세요 그런데 심는 것을 기뻐 목사님 오병이 헌금을 새해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문자가 딱 온 거야 아이고 성교사님 왜 그러시나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놀랍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은 자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심었죠 그런데 제가 거두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거두지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심고 우리 모두 거두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성교회 회원들 신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충분히 못 들여서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가 또 넉넉해지면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오겠죠 아무튼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의를 목숨 걸고 한다 기쁜 마음으로 한다 행복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니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이고 아름답고 그렇게 양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부족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2020년도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목사를 따라오면서 함께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저뿐 아니라 교육자들이 정말 힘있게 섬길 때 여러분 잘 보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